안녕하세요 이번 팩트체크의 코러스 안무를 만든 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동작을 우선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손을 모으시고 악 소리에 맞추셔서 뛰시면 됩니다 원 앤 하시고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벌려주시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올리시면서 손을 왼쪽 골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 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원 앤 투 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아쿵 또 뱉고 하신 다음에 손을 돌리시고 원 투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턴을 돌린 다음에 원 투 했을 때 다리가 구궁 구궁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손은 다리가 더 잘 보이게 다리 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원 앤 투 앤 식스 앤 오 앤 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식스 세븐 에이 쿵 체크 더 팩스 고 체크 댄 붕 체크 더 팩스 고 체크 댄 붕 체크 더 팩스 고 체크 댄 그 다음에 손을 체크 댄 체크 댄 앞으로 찔러주시면 돼요 쿵 쿵 쿵 쿵 그런 다음에 이동 하시면서 다리를 왼 호 쿵 착 착 그리고 이제 스텝을 밟을 건데요 잘 보세요 원 앤 투 앤 3 앤 6 7 8 쿵 쿵 쿵 쿵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쿵 쿵 쿵 쿵 해주시면 됩니다 쿵 쿵 쿵 쿵 착 착 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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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신 다음에 자유롭게 프리에이터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요. 우선 처음에 오른쪽 다리랑 고개랑 같이 쿵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. 쿵 그리고 극도는 약간 사선으로 쿵 쿵 쿵 쿵 하신 다음에 쿵 착 돌려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포인트가 리듬이거든요. 쿵 착 앤 쿵 앤 착 오 앤 불가사의 입니다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리듬을 좀 더 살려주시면서 옆에서 보시면 쿵 쿵 쿵 쿵 쿵 다리가 계속 리듬이 더 계속 사는데요. 그걸 이제 정면으로 쿵 착 앤 쿵 앤 착 쿵 착 앤 불가사의 하시면서 던지시면서 쿵 체크 댄 체크 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는 조금 더 엇박을 좀 더 타주시면 되는데 쿵 왜냐면 다 이제 정박에 맞춰서 안무를 쳤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엇박으로 붕 체크 댄 체크 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태용이의 튜토리얼이었습니다. 그럼 한번 제가 추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렛츠고 렛츠고 다 권 Menge let me gu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